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42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의자 유족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장은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했다며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직 이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에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